목장은 해발 600미터 고지대에서 유기농 목초를 직접 재배해 젖소들의 먹이로 사용한다. 우유의 품질은 초콜릿의 필수 재료인 버터와 크림의 품질을 결정한다. 초콜릿의 맛은 건강한 소를 키우는 농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친환경 재료를 구하는 것은 112년동안 이르상재르가 지켜온 원칙 중에 하나다. 한국어로의 고소한 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의 고소한 비장은? 공배, 공배. 공배? 공배? 공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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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를 비롯해 초콜릿 제조에 쓰이는 모든 재료를 아르부아가 속한 쥐라 지방에서 얻는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금방 20킬로미터 내에서만 공급받는다는 것. 이동거리에 따라 신선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동거리 49ٰ 1차 초콜릿을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은 크림을 만드는 것. 크림에 어떤 향신료를 얻는지에 따라 초콜릿의 종류가 결정된다. 이르상 재료는 개피, 오디, 생강 등 계절에 따라 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식물성 재료를 손수 가공해 향신료로 사용한다. 초콜릿의 주재료인 카카오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수시로 세계 각국의 품질을 비교해 최상품의 카카오만을 구입한다. 크림이 준비되면 첨가물이 섞이지 않은 100% 카카오매스에 버터, 그리고 천연 감미료인 포도당을 일정한 비율로 배합한다. 중요한 것은 재료의 비율. 이 비율에 따라 초콜릿의 농도가 달라진다. 뜨겁게 끓인 후 향신료를 걸러낸 크림을 다시 일정 비율로 배합해 섞어준다. 이 과정을 거치면 입안에서 빠르고 부드럽게 녹는 식감이 특징인 초콜릿, 가나슈가 완성된다. 단순해 보여도 결코 단순하지 않은 비법. 그 안엔 4대에 걸쳐 초콜릿 장인의 길을 걸어온 가게의 역사가 담겨있다. 이르상제르는 1900년, 프랑스 대형 제거점에서 기술을 익힌 일대 오기스트 사장의 창업으로 시작됐다. 가업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졌고, 112년이 흐른 지금, 이르상제르는 아르부아를 대표하는 초콜릿 장인의 가문으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르상제르 가족에게 역사를 이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지난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